어디야 리아야 어디야 길이 어디야 거기다 이게맨 더블럭스 아니 여기는 챕터1 끝나는 그 엔딩 양수잖아 오랜만에 레인보우 브렌즈에 들어왔더니 새로운 챕터2가 나왔다 챕터2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아 나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챕터1 같이 깼었잖아 이거 누구지 늑대다 귀여운 늑대다 너 진짜 귀엽게 생겼다 뽀뽀만 해야겠다 도망가 어디서 이거 뭐 굉장히 멋진 상자가 있는데요 누구지 니호에요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댕댕이 어디왔어 숨었니 여기있다 짜잔 댕댕이에요 얘들아 챕터1 이후에 챕터2 레인보우 프렌즈가 나왔다고 해서 오늘 같이 플레이 해볼건데 나는 한번도 플레이를 해본적이 없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여맨이는 시작하자마자 없어지겠네 이번에 얼마나 무서운 레인보우 친구들이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진흙대 불러오는 중 안녕 안녕 하하핫 짱구 새겼네 이들어진 주먹밥같이 생겼어 흐흐흐흐흐흫 뭘 우사이 산깍김밥아 됐다 됐다 오 뭐야 산속을 걷고 있어 오 친구들이다 어 안녕 어 뭐야 어떤 할아버지가 철조망을 뜯고 있는데 복파된 보안 조치 어 할아버지 뭐하고 계세요 뭐라는 거야 어 쟤들이 여기서 뭐하는 거니 라고 했어요 몬스터라고 했니 그건 너의 상상 아니니 그냥 내가 찾는 거나 도와주겨 SOS 조명을 찾지 못하는 거죠 너는 그냥 내가 말하는 것만 찾으면 돼 이 멍청들아 어 레드다 무섭게 생겼어 문이 열렸어 그린과 블루야 귀여워 귀엽다고? 너가 귀여워 너는 재미있게 잡히자마자 발으로 찢어 죽을 텐데 재밌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데리러 갈게요 아 레드 몬스터로 변태 같아 그니까 진짜 완전 변태 완전 무서워 얘들아 오 얘들아 으음 야 얘들아 같이 가 이거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콜이 왜 이렇게 좋아졌대? 야 오른쪽에 파란색이랑 노란색을 찾아야 되는 거 같아 이게 뭐야 버튼이야 야 빤아 이걸 들고 이 안에 넣는 거야 구멍을 다 채워야 돼 어 야 불러 소리가 들었는데 어 어 어 어 이 밑에 있어 이 밑에 미호야 알겠으니까 네가 먼저 가봐 이 안에 이 동굴 안에 있다고? 뭐야 동굴 안에 있다고? 어 늑대야 없는데 불러 있었어 없는데 오 이거 불러 소리잖아 이거 으으음 볼로는 뛰어오니까 조심… 오! 그린이다 그린! 야 오랜만에 보지만 정말 무서운데? 오 영혜아 조심해 이게 뭐야? 퍼플 조심해! 오 퍼플이다 퍼플 wa model 저 안개가 있을 때 퍼플이 생기는 거야? 아니 여기에는 무조건 퍼플이 있어 아 진짜? 그럼 어떻게 가지? 휘두러 x3 왜이렇게 귀여워? 때려주고 싶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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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댕댕아 이것봐라? 니키야 니키야 블루를 조심해야 돼 블루가 나 쫓아왔어 오 야 많이 치웠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조명이야? 우리 카트 있는 곳에 한번 찾아볼까? 그래그래그래 여기 밑에 하나 남았어 하나 하나만 하면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는건가? 니키야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 니키야야 빨리와 이게 뭐야? 근데 어딨어 너네 우리 거기 조명 꽂는 데 있어 빨리와봐 나 어떻게 가는지 모를래 블루블루블루 블루블루블루 블루 야 늑대야 너 쫓아가고 있어 블루가 어 나 숨었어 침을 흘리면서 너 근데 너 근데 블루 닮았다 어 맞아 쟤도 그렇게 울리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도망쳐아아아아아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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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어떻게 어떻게 아 하지마 박스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 어 큰일날뻔했다 오 블루다 야 리아야 빨리와 이 조명 꽂는대로와 여기는 아무래도 놀이공원 같죠? 놀이공원 오 블루 놀이공원이다 관람차다 어 야 블루가 여기 왔어 쥐이이이 괜찮은 내가 유인 할게 이 멍청한 뿔눈이 정말 좁아버깨야 오... 댕댕이 완전 잘하는데? 여기 처음에 왔던 데잖아 처음에 왔던 데 빨리 날 안 내라 그래 멍청해도 어차피 압도 안 보이지? 너 앞에 앞에 안 보이지? 아니 도대체 얘는 어디 간 거니? 왔어? 어 왔다! 리아야! 리디아 다 모았구나! 내 거 사라졌어 손에 있었는데 아 저기 있다! 저기 맵에 표시됐어 해봐라 니가 여면이가 가져오자 내가 가져올게 얘들아 아줌마 기다리고 있어 네 빨리 가져오란 말이야 아 불러가야 나 불러야 나 불러야 되겠어 나 불러야 되겠어 여기 어? 어... 어... 아 이네도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 어 그린이다 도망쳐 도망쳐 여긴 어디야 얘들아 내가 갖고 왔어 오 깜짝아 역시 여맨이야 어벤져스 어셈벌 조명을 비췄더니 블루의 얼굴이 나왔고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헉 할아버지가 뭐 잘했다던거 같지? 잠깐만 기다려 SOS 조명이 있었나요? 와 정말 잘 찾았나봐요 이게 도와달라는 불빛인가 봐 어 저기 블루가 있어요 어... 그거? 블루? 이런 뭔가 실수가 있었어요 여기 오는 건 실수였어요 빨리 탈출 방법을 찾아야 해요 아저씨가 트러워 그가 무대를 콩포에 떨게 된 것에 놀랐어 어... 이번에 노랑이가 나오나봐 다음 챕터에 뭐야 왜 나만 베테랑이 아니야 하하하 너는 초보니까 이 초보 자식아 하나도 오차 않았나보지 가스통을 찾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근데 노랑은 뭐야 나 노랑은 처음 보는데? 어 뭔 소리야 이게 새로 나왔나봐 어 얘들아 뭐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았어? 그린이다 그린 어 함부로 가지마 오 야 뒤에야 늑띠야 니 뒤에 손이 쫓아가고 있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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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옐로우 이거 뭐야 이거 어 어 어 왜왜왜 옐로우가 왜 도망쳐 어디야 어 옐로우다 헐 어 어 어 어떡해 어떡해 염현아 나도 데리고 가 하하하 염현아 옐로우는 어떻게 피하는 건데 염현아 옐로우는 어떻게 피하는 거냐고 염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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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블루도 오고 있고 엘로우도 있어 조심해야돼 엘로우는 뒤에 날개 같은 게 있는데 염현아 뭐지? 내, 내 나이 스물넷 유아용 게임이지만 방송이지만 진심으로 무섭다 염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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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행이네 야야야 야여기에는 가스등이 없는것같에 때내자 오오오 neither 노랑이가 있어 어억오 잠깐만 아 큰일났다 어 아 잠깐만 노랑이 왜 나 또 쫓아오는데 영앤아 차라리 노랑이한테로 잡기는게 다 algu찌고 야! 야! 미효가 미효가 또 끌려갔어! 뭔데? 마일리쿱도 타고 있어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는건데? 아 나 근데 가스동을 못찾겠어 애들아 문 열았는데 초록이가 약 얘만 찾으면 되는데 누가 가지고 있는거 아닐까? 애들아 가스동 찾았어 어? 댕댕이 죽었다고? 댕댕아 아니 문 열었는데 댕댕아 어떻게.. 어? 나도 하나 찾았어 오케이 나도 찾았어 가자 이제 그러면 15개잖아 저 옐로우한테 잡혀보고 싶다 어! 불로다! 뛰어 뛰어 그냥 뛰어 어디로 가야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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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은줄 알았지? 어 뭐야 쟤 형질했다 잘 되길 바래요 잘 되길 바래요 가스동을 장착했더니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오 뭐야 뭐죠? 아 문이 열리자마자 이상한 얼굴들이 뭐야? 저기까지 날라가셨다고? 저기까지 날라간거라고? 내가 보기엔 노랑이가 수적뿐인거 같은데 아 노랑이가 끌고 왔구나 좋아요 다시 해봅시다 머리를 모아오는건가? 방금 개봉한 모든 표정을 모아서 노인을 살려주세요 아 레드는 착한한가봐 아 그리고 이번엔 탈모가 있어요 빨리 구하지 못하면 터진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겠지? 오케이 빨리 표정을 모아서 할아버지를 살려줘야되요 우리 그냥 할아버지 버리고 가면 안되는거야 와 노랑이 근데 노랑이가 진짜 무섭다 어? 아니야? 와 뭐야 너네 여기 다 있었어? 여기 앞에 불이 있어서 아 나도 너무 무서워서 여기 들어왔지 갔나? 어 이거 이건가? 이 표정인가 얘들아? 아아아아아아야들아 그건 아니야 조금 더 작은거 아까 우리가 파시켰을때 뭐 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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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나 귀여운 표정 하나 얻었어 이거를 갖다 놓는거겠지? 뭔가 옳지 오 오 블루한테 들켜서 나 표정을 놓쳐버렸어 헐 내 표정이 막 굴러다녀 귀여운데? 빨리 빨리 내 표정 따라와 야 너 텅텅볼이구나 어 나야 내가 가지고 있어 아니 두개 두개야 두개 한개 더 남아있어 어 이 얼굴들 막 돌아다니고 있어 하나만 찾으면 된다 애들아 재밌는거 확실해? 블루는 한번에 죽지 응 와 진짜 무서워 찾았다 찾았어? 옐로우 잘했어 옐로우 저기있다 맨날 옐로우한테 잡혀볼게 옐로우한테 잡혀볼게 옐로우야 옐로우가 날 잡고 어떻게 해야돼 이제 드디어 내려야돼 트램폴린에서 보라색 저기 빛나는곳 저 안으로 어 됐다 살았어 나 살아날 수 있는거야? 오늘 잘했어요? 어 할아버지가 내려오신다 음 우리가 살려줬어 할아버지를 고마워하세요 걱정마 걱정마세요 전 괜찮아요 시간 낭비할일이 없죠 탈출계획은 실패했지만 탈출 방법은 하나 더 있어요 바로바로 주황색 롤러코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 스타일을 바꿀 방법을 찾아야돼요 이 근처에 케이크를 저 얼굴을 치우는건가봐 케이크 뭐야 새로운 인물 오 하늘색 하늘이 그녀가 왜 이 벌레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궁금하네요 뭐야 하늘색은 벌레에 관심이 많다는게 하하 우리 벌레 죽었는데 우리 유일한 벌레가 죽어버렸네 진흙대라는 벌레를 잡아먹었나봐 하늘이는 뭐야 나 되게 무섭다 하늘이 정체를 잘 모르니까 오 댕댕 어디가 댕댕 어디가냐고 이 가보야 아 좋아 어 뭐야 뭔소리야 어 하늘이가 날 발견했어 뭐야 하늘이다 처음봐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하늘이 오 하늘이 막 오 얘들아 나는 하나도 못찾고있어 지금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돼 어 찾았어 얘들아 얘들아 내가 찾았어 나이스 살기만해 살기만해 오 하늘이 살짝 움직여봐 살짝 살짝 오 아 얘는 움직임을 감지하나봐 쟤 쫓아올 때 근데 입 벌리면서 쫓아와 내가 보여줄까 어딨냐 집에 가자 그냥 무서워 야 일로와봐 야 너 죽어 그러다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거야 하늘이가 너 쫓아가고 노랑이도 너 쫓아가고 있어 어쩔 텔레비전 어쩔텔레비전 어쩔쩔쩔 냉장고 야 애들 지금 애들 많이 와놨어 너때문에 어쩔텔레비전 애다 이거 가져놓자 리아 어디야 여기야 여기 케이크 만들자 이제 어 뭔소리야 어 됐다 나는 초코크림이 들어간 케이크가 좋아 어 이제 케이크를 만들어서 케이크를 만들었더니 이게 땡글땡글 굴러가네 그러더니 오오 이 얼굴이 케이크를 만드는거임 맛있게 먹는다 이게 먹미 와 여기 길이 뚫렸네 어디로 가는거지 이거? 주황이가 있네 이건 역시 맨 앞자리지 카트 고르기? 난 두번째지 내가 맨 앞에 갈래 그럼 나 여면이랑 같이 탈래 그럼 나도 저기 타야지 어 안됐네 아 늑대는 이런거 못하겠다 재밌는거 그치 길를 선택하세요 두두두두둑 이제 몸이 마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어디로 갈거야 오른쪽 왼쪽 왼쪽 야 오른조 같이 이렇게 합동을 해야지 야 뒤에 봐봐 야 뒤에 봐봐 우리 같이 합니까 안들왜 빨리 뛰어들어 선택하세요 자 이거 잘 선택해야 되는데요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거기 뒤에 너무 시끄러운 거 같아요 야 뒤에 무슨 야 뭐 춤추러 왔냐? 왜 나만 보고 재밌는 거에 애들이랑 불리겠어 뭐야 여기? 여기 좀 무서운데? 노랑이가 케이크를 향해서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황이가 케이크를 좋아하나봐 주황이죠 주황이 주황이는 굉장히 식성이 좋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호야 아래를 봐 뭐야 하늘이 하늘이 도망쳐 얘를 쫓아가야 되나봐 뒤에 지금 오른쪽 오른쪽 우와 뭐야 오 재밌어 재밌어 쫓아가 쫓아가 와 얼굴이 두귀고 명이 Traffic 어 윽 하하하 용암 졸심 이렇게 재미있는걸 못하네 용암조심해 미오야 왼쪽 오른쪽 왼쪽 오 재밌어. 앞으로의 위험 뒤를 돌아 보라고 오오오오오오오오으 어우 와 와아 냐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 와 아주 이쁜랬게 와 여기 블루의 의자가 있습니다 Tie-tee-tee-tee-tee 오른쪽으로 수밭! 아아 오른쪽어!!! 와 두림빨 웅 와 그문모아 그문모아 노랑이다 왼쪽 왼쪽에서 한인 와 쓰레기통 우린 쓰레기야 왜 쓰레기야 쾅! 오! 어 뭐야? 야 니네 살았구나! 뭐야? 야야야! 하늘이가 쫓아왔잖아! 못 일어난대요 멍청아! 어떡함 어떡함!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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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뒤에서 쫓아온다! 얘들아 뒤에 있어! 야 얘들아 같이 가! 여면아 바로 니 뒤에 있어! 여면이 죽겠네! 야 꼴등이야 얘들아 꼴등! 얘들아 일로와! 말 걸지마 걸레야! 안 돼! 헐! 에이 버젼지 버젼지 야 니네 가면 어떡해! 니네 가면 어떡해! 야 니네 가면 어떡해! 넘어가면 어떡하냐고! 야 따라가면 어떡해! 야 따라가면 어떡하냐고! 야 니네 진짜 이상하다! 유 소바이벌! 소바이벌! 레몬 플랫! 레몬 플랫! 와 우리 깬거임? 소! 이즈! 와 근데 진짜 잘 만들었고 훨씬 챕터 1보다 훨씬 예밋다! 진짜 재밌는데? 나는... 넌 재미없겠다! 늑대는 재미없었겠네! 어! 뭐야! 스토리가 있었어? 블루가 자고 있어! 파란색은 어디있죠? 우린 곧 늦을 거야! 파란색이 왜 여기서 자고 있죠? 모르겠어요! 피곤해서! 피곤해서? 와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챕터 1보다 훨씬 재밌는 느낌? 다 재밌었는데 늑대만 재미없었거든? 늑대는 죽어가서 재미가 없었거든? 늑대는 너무 재밌었고요 재밌게 보겠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늑 mercy! 뿅! 이즈 편식